결국 우려했던 일이 실화가 되었네요. 2023년 4월 4일 공지방송을 통해 아이돌마스터 사이드엠 그루잉스타즈 사이스타가 올해 7월 말 서비스 종료가 결정되었습니다. 서비스 종료 후에는 후속 게임 제작 계획은 없으며 앞으로는 게임이 아닌 아카이브나 라이브, 앨범과 스토리 판매로 콘텐츠를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게임이 없는 콘텐츠가 되는 것이죠. 방송 중 하탄호가 말하길 소셜 게임이랑 거리가 멀어질 것이라는 대사에서 더 이상 게임 쪽은 손대기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로드맵은 4월 동안 모든 콘텐츠가 복각으로 진행될 것이며 5월부터는 기본적인 갱신 종료, 7월 30일에 종료가 됩니다. 에피소드 제로랑 3D 라이브는 제작이 전부 끝난 상태로 추후 서비스 종료 직전까지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이마스는 이전에 말한 것처럼 모바일판 사이드엠 스토리들을 아카이브로 게재할 예정이며 신곡들은 계속 제작이 되지만 앨범을 중심으로 제작이 되어 발매가 될 예정이며 3D 모델을 활용한 라이브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곳에 영동되는 스토리도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추후의 스토리들은 아이마스 공식 블루의 사이코 패션 콘텐츠 카테고리의 아카이브로 공개되며 아소비 스토어에서는 판매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라이브의 경우는 올해 10월에 예정 중인 에이스 라이브가 예정대로 개최됩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게임의 메인 콘텐츠인 아이마스 시리즈에서 이제 게임이 아닌 아카이브와 앨범 그리고 스토리 판매로 콘텐츠를 운영하다니 싸이는 다른 시리즈에 비해 지능잠벽도 높고 여성형 콘텐츠이다 보니 8년간 대우도 좋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예 시안보를 만드네요. 거기다 싸이 스타로 들어온 클러스 퍼스트는 존재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서드비전 홈복 때 게임이 없어도 아이마스를 즐길 수 있게 만들겠다는 말이 이걸 의미하는 거였군요. 게임이 매출이 안 나오면 가차없이 서비스 종룩 때리고 이딴 식으로 아카이브만 남기고 스토리는 팔아먹겠다는 지금 반다이 남과 그 윗놈들은 유례없는 선회를 아주 기가 막히게 남겼습니다. 아무리 장수 콘텐츠고 게임 말고는 남을 게 없는 콘텐츠라도 윗놈들이 만족하는 수익이 안 나오면 게임을 접는다는 사례요. 이전부터 반난 측에서 매출이 안 나오는 게임들은 하나씩 접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난밀이 아니었네요. 이러면 남은 뮬리랑 샤니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데레의 경우는 싸이 게임제도 판권을 가지고 있기는 해서 당장 반남이 무슨 짓을 하지 않는 이상 안전하겠지만 지경의 뮬리랑 사나이 있는 샤니는 매출 분기마다 실적이 안 나오면 죽을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로에 가차나 패키지 상품을 보면 이상하게 돈독이 올랐다 생각했는데 살아남기 위해 발악하고 있던 거였네요. 서드비전 예고 때리자마자 엄청난 신고식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반남은 유저하고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마스터 오브 아이돌 월드 때 말한 윗나마스, 오드웨어 아이마스는 이런 의미였군요. 이러면 당장 식사일에 공개하는 버라이브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전 시리즈를 무덤에 보내면서 신규 시리즈를 밀어주면 싸이피들이 좋아할까요? 공개하지 않은 콘텐츠에 돈을 쓸까요? 그리고 유입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콘텐츠에 발해드릴까요? 거기다 이번 10월 라이브는 과연 누가 좋아할까요? 2단계 서드비전이라니 참 대단합니다.